L.S. 그룹이 이사회를 열고 2019년도 임원 인사를 확정했습니다. 구자은 L.S. 엠트론 부회장은 이번 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. 차기 L.S. 그룹 회장으로 꼽히는 구자은 회장은 L.S. 엠트론 회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L.S. 내 신설 조직인 디지털 혁신 추진단을 맡게 됩니다. 또 L.S. 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L.S. 전선, L.S. 산전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을 전원 유임시켰습니다.